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매도우 형? 뭐야, 안녕하십니까? 허물 공격이면 상태만 임할게요. 픽틀하세요. 라인... 라인만 빼고 한 번 해 주시면 안 될까요? 그럼 내가 라인을 해야 되고 그럴 수 밖에... 어? 매도우 형 터님이네? 아 근데 매도우 아닌 것 같은데 시즌2 점수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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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답이에요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려야 너 이기! 그냥 진정한 자아 은쟁이 님 님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요?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실버 롤 유저였는데 님의 갱플랭크 능력을 잃고 다이아까지 갔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어디 그럼 루슈 제냐 타러 갈게요 루슈 제냐 타요? 아뇨아뇨 그러면 아나로 해야죠 아젠 아젠 아 아나는 안되시구나 제가 차라리 제냐 타러 갈까요? 제가 차라리 제냐 타 가능한데 제가 아나를 할게요 믿듯이긴 힘들겠지만 라인하면 제가 방벽 안들어드려요 힐은 잘 줘요 힐은 잘 주는데 딜을 못 넣어요 문쟁이 님이 힘든데 힐 부추가 걸겠습니다 아나가 원래 딜을 딜 힐 둘 다 해야 되는데 문쟁이 님도 방송하시는 분인가? 우리 눈쟁이 님을 모른단 말이야 핵과 싸워 맞쓰는 맞추시는 분인데 아이디를 지금 방송중이십니까? 예 아 그럼 끝나고 추천으로 갈게요 예 친초 받아주세요 안그러면 던집니다 아 그런만하지 마요 하지만 내 친초는 받아줬으면 진짜 빅팬인데 1뱅 1뱅 자 이거 뒤쪽으로 애를 돌고 호그 2층에 있는거 조심해주세요 호그 오른쪽 방 이거 저희도 크리안 바퀴 돌면서 싸우죠 파물 겉으로 호그 오른쪽 호그 오른쪽 1뱅 호그 끌 호그 호그 1뱅 호그 1뱅 호그 1뱅 호그 1뱅 호그 1뱅 라인 반끝 때리는 중 대치고도 만들면 싸우자 라인 라인 개피 메르시 먼저 살려줘 메르시 먼저 자리야 살려줘요 후우 자리야 왼쪽 방 자리야 왼쪽 방 호그야 밀었네 호그 아또이 헌터 위에 솔저 나노 솔저의 이속이면 다잡을 것 같은데 다음 턴 호그 일단 화물 먼저 옮기는게 어떨까요 에이웨더님은 누구세요 눈쟁이님 그냥 친구세요 아니면 저는 저는 눈쟁이 형님 몰랐어요 같이 게임을 세 판 연속으로 했는데 안 돼 안 돼 매서 형 호그피 호그피 뒤에 망치 아 야 큰일났다 근데 이거 나 펄 비트인데 이러면 헐 나 펄 조준격이네 나는 안 싸웠는데 낫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나는 라인이 피해져서 전술 조준격을 켰는데 애들이 다 터머버려 우리도 이번 턴에 싸워보죠 저기도 뭐야 2층으로 그냥 가보는게 어떨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2층으로 돌아가죠 저 이속 없어요 비행기를 먹고 가보죠 비행기 위에 솔저 도와요 비행기 뱅 돌아서 그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솔저 3층 걸 볼게 없어요 저희도 3층으로 돌아가죠 저희 팀 기지 쪽으로 해서 아예 2층 돌아서 저희도 3층으로 돌아가죠 저기 수류탄 빠졌다 가보자 저기 수류탄 빠졌어요 저희도 빠졌어요 이거 우리 먼저 열어도 되겠는데 자리안에서 좀 열어요 열었어 열었어 그 다음 망치 와아 미안합니다 메르시 다운 얘네 힐러 없어 정리해 메르시 다운이야 할마리 할마리 다 잡았어 근데 얘네 메르시가 이제 아이는 아픈데 아이다 화물 붙어줘요 화물 아 이거 못 채웠다 와우 죽을 뻔 오른쪽 2층을 먹어야 돼요 퐁 옥상 먹었어요 퐁 어이구 죽었다 개쎅 망치 있어요 망치 조심 저 라인 끌어볼게 망치 쓰세요 망치 없어요 망치 없어요 망치 없어요 저 상대방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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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 번만 맞출게요 오른쪽 건물 먹고 호그 궁으로 라인 궁 좀 찢겨주세요 아니 라인 방벽 좀 찢겨주세요 거기에 나노 살려줘 가자 가자 아이고 아나필인데 이번엔 라인 방벽 깨지면 나노 폴더 근데 호그와트 깨져줘야 돼요 호그와트 상대 줘야 되는데 그 주는방벽 아껴요 주는방벽 일단 PC 넣을게요 아 이거 쓰지마요 아 될라나?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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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틸 수 있으면 써도 돼요 삭제됐어 일단 안쓰는게 좋았는데 이거 이렇게 심한테도 있는거 녹았네 빨리 녹았네 빨리 모았을게요 자력까지 연계에 가서 써야돼 베르시 부활 생각해 예 그래도 아나퐁 안썼다 소리도 오른쪽 2층 호그도 오른쪽 있어요 호그도 오른쪽 자탄 수류탄 고 자탄 수류탄 팩처 수류탄 아꼈다 예 아꼈어요 아꼈고 있어요 투자 잡으러 가자 호그님 발사 발사 다 모였어요 조진해줄게 다 다일백 다일백 메르시 숨었다 메르시 숨었어요 메르시 못 접으면 안되는데 아 메르시 나왔다 아나 지었어요 메르시 컷 안았다 호그 B에서 2 2배 만에 2배 만에 소리됐다 나 누웠다 나 누웠다 라인 봐줘요 라인 라인 할만해 할만해 야 뒤에 호그 뒤에 호그에서 박혀야지 호그 제가 나왔어요 나이스 야 잠시만 피시방만 피시방 시간 빨리 빨리 넣어요 빨리 넣어요 피시방 시간 아 이거 또 팀버 바뀌네 이거 이거 그룹 이거 이상한가봐 렉 같은 거 있잖아요 가봐야겠네 다시 연구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제가 은쟁이님을 몰랐어 근데 나는 롤 롤 할 때 은쟁이님은 알았어 아 집한테 다 버려? 롤 할 때 은쟁이님은 알았다 지출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요 이게 자리 없다는 핑계 들지 마세요 어 어 한 자리가 있다 어 받아주세요 제발 저 님 포켓몬 구하는 것도 봐요 망나님 잡은 거 축하드려요 진짜 딱 한 자리에 남아있었어 아 그래요 이따니까 찾으면 있어 찾으면 신념을 위한 싸움 멈추지 마 이랬는데 끝나고 윤쟁이님 모르자마다 차남받고 야 바로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아니 아니 근데 받아요 받다라고 지금 이제 꽉 탔어요 안 와요 진축 아예 금방 한 자리 딱 왔었음 버려요 한명 버려요 버려요 버려라고 그래요 이제 오버워치 해적왕이 될 남자니까 받아요 제 지출장 인물 버리라 아냐 버려요 버려요 곧 억리 3g 시스템 신호 왜 아 네 매도의 원타님 축하드려요 좋은데 쓰세요 아 지출장에 많으시네요 ㅋㅋㅋㅋㅋㅋ 좋은데 쓰세요 저희 말고 좋은데 쓰세요 좋은데 쓰세요 이 이거 딜링 조금 하다가 바로 내려갈게요 어이없이 겐지 솔져 x2 확인 어 우리 자리야 왜 일어났나? 메르시? 라인 치웠어요? 그래도 메르시 못 치는가 보네 내려가죠? 시장으로 갈게요 시장으로 네 시장이요? 아 시장이요 도라도 인줄? 라인 방벽돼지 어 나이스 나이스 방벽돼지 근데 이거 우리도 메르시 생각내서 겐지 꺼내도 되지 않나? 포브 그래 빠짐 알 줄 아는 사람이 솔져 오른쪽 위에 올라간 것 같은데 네 포브 그래 본 솔져 오른쪽 위에 역시 여깄다 잠깐만 이거 포브님이 견제해주세요 아니 그걸 떠나서 일단 솔저랑 아나 2층 잡아요 어 야 나 짤린다 이거 2층 못 잡으면 저희 견제를 못하네 아 2층 안 잡으시면 저희 죽은데 오케이 예 2층 올라갈게요 라인 치웠어요 자리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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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디냐 하면은 나 진짜 나만 보고 따라오는 이거 피해 메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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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피 형들 일로와 넌 내가 지킨다 야 우리가 꺼두기 자리아 태웠어 자리아 태웠어 연약한 애들버지 야 그거 자리아가 중간 포즈 잡고 그 다음 후즈가 이거 팜을 좀 오라 그래요 저 여기서 궁 쓸게 솔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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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층 오케이 내려갖고 힐 괜찮아 그 정도로 난 피 강하네 얘네 2층 가나 본데 나이스 나이스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총알이 없어 나이스 나이스 군묵기가 준비를 했어요 계속 치료해줄테니 야 2분만 여기 빠질게요 그냥 뭐야 쟤네 뭐해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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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잡으러 올거 같은데 이거 뽕검에 카운터 찍게요 군대형 라인 끌어가 내렸어요 자리아 없어서 뽕검에 카운터 찍기 야 우리 힐뱅 자리아 힐뱅 오른쪽 솔져 올라왔어요 일단 라인은 컷 라인 컷 방병 없어요 그래 빠졌고 방병 모을게요 이거 뽕검지가 만약에 아나 솔져 쪽 오면은 솔져 1뱅 2층 2층 이스야 네 내려오셔도 돼요 뛰어내려도 제가 용검 소리 들리면 그냥 뽕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솔져 다운 호그가 다한다 배도우위보다 잘해 감사합니다 흐흐흐 비트 있어요 비트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용검 소리에 콩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이 그리고 나머지는 비트 킬라고요 알아서 하면 돼 아 비트는 안 켜도 될 것 같은데 상황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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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호그 위험해 오케이 라인 혼자 라인 혼자 피트 라인킬 라인킬 아아 못 지웠다 아아 지금 와아 거기 거길로 떼셨어 호그 호그 아아 뒤에 목표 2층 2층 우리팀 2층 아 아 우리킬 부활 맞지짐 아 예 겐지 안살아났어요 겐지 안살아났어요 내가 내려가면 안 됐었는데 죄송해요 아니 오예 괜찮아 재울 수 있었는데 못 지웠어 잠시만 잠시만 반사도 없었는데 비피처 오케이 비피처 오케이 호그 재웠고 호그 재웠고 아 호그 계산대 아나 히 없.. 아나 히 없어요? 야 나 호그만 데뷔자 저거 아나! 그래 빠져 아나 서버쉽 야 이거 우리 아나 에크리나 엄상대 이로 갈게요 이거 아이고 아이고 솔드 거기있어요? 솔드니? 어 슬퍼요? 오케이 나이스 써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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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죽었다 아나 생명초 없어요 될거 같애 이거 메르스 잘랠 수 있으면 잘라줘요 아나 여기 아나 여기 아나 빨리 자르면 된다 아나 누웠다 무섭다 아나 피 아나 피 라인 재워놨어요 일단 어 안 뛰었어 안 뛰었어 내 화담이 지나갔어 메르시 2층 메르시 2층 이거 메르시는 없어 볼지는 없어 오는데 썼어 아나 아나 왼쪽 우리팀 뒤에 왼쪽 아나 반피 아나 수면 집 빠졌고 솔드자 갈고 해 솔드자 갈고 와 호그 지었어요 넌 강해졌다 맥크리 컷 아 맥크리 컷 메르시 이라길래 존나 설렜네 이거 메르시 궁 있을텐데 이제 있어요 있어요 백퍼 있어요 라인 잡을 수 있어요 아나 컷 아나 컷 네 좀만 턴 솔드자님 궁 있어 메르시 왔더 오케이 나이스 우시 궁도 안쓰 하트 아 눈땡이님 행복했습니다 수고요 예 아프리카 방송 아프리카 방송 안하는 건가요? 예 저는 아프리카 방송 안합니다 어디서 하십니까? 트위치 유튜브 합니다 아 트위치장 내가 눈땡이님이 제가 로랄 때 트위치밖에 안해요 아 그래요? 그냥 친추 좀 받아줘요 이큐이 몰라 이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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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큐이를 이큐이 갱플랭크 친추 받아줘요 제가 일단은 갈아보죠 그렇죠 네 가셔야 돼요 가실 때가 됐어요 한 시간 미만 접속인 애들 다 갈아요 한 시간 미만이요? 갈아야 돼요 한 시간 미만 갈아라구요? 이렇게 힐도 열심히 넣었는데 어 나 나 이렇게 잘해 라인 지금 자초한 건가? 설마 페른보다 낫보다는 자초를 했겠어? 자초했네 진짜요 난 다 나 찍어줄 줄 알았어 하하하 문쟁이님 안 받아주면 서운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잘